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예천지회가 주관하는 제7회 예천예술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술을 비롯한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예천예술제에 개막을 축하했는데요. 한천 색소폰 동호회의 색소폰 공연에 이어 가족노래자랑과 청소년 페스티벌 등 열정 넘치는 군민들의 문화예술잔치가 펼쳐졌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술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예천예술제에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